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다이기입니다. 오늘도 언박싱을 해볼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개에요. 아구야. 조그만합니다. 꽃대는 많이 올라왔는데 아주 조그만하네요. 이름표가 안적혀 있어서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볼거에요. 제가 색감은 흰색하고 분홍색하고 그 다음 루비 빨강 진빨강인데요 그거 루비를 두개를 시키고 했거든요 이게 진빨강 같아요 로비 푹 넣죠 이것도 루비 풍노초 같네요 루비 풍노초가 색감이 참 예쁘더라구요 그래서 두개를 했어요 이렇게 조금 큰것들이 루비 풍노초 같구요 이거는 핑크색 같아요 이거는 흰색 같네요 흰색이 조금 적었거든요 이게 흰색 같아요 이렇게 루비 두개 하고요 분홍 하나 흰색 하나 이렇게 또 키워보려고 데리고 왔답니다 이것도 분갈이는 조금 더 덥다고 하네요 여름은 다 간것 같은데 조금 덥다고 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분갈이를 해줄겁니다 이렇게 4개 언박싱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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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결국 굿노초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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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